헬로월드를 모니터에 출력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. 우리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모니터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출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능성을 확인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. 안타깝게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체감하고 또 기대감을 갖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이 자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영상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.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실습이 아니에요. 구경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자바를 배우면 나중에 저런 정보 시스템도 제어할 수 있겠구나. 엄청난데? 나중에 이런 거를 공부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로 제가 쪼개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.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 또는 뭐 그냥 전부 다 봐도 괜찮고요.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아,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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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